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에서도 대한민국의 명품 무기를 비롯해 한국산 포탄을 얻기 위해 노력 중인 테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탄약 생산을 늘리고 있지만 한계가 명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에 한국산 포탄을 얻으려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곳곳의 포탄 부족으로 한국의 반사 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은 그야말로 사면 초과의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후티 반군과의 국지점까지 아슬아슬한 확전의 갈림길에서 줄타기 중인 이란과의 군사적 갈등까지 연달아 터져나오는 분쟁으로 제정신이 아닌데요. 여기에 중국과 대만의 갈등까지 사실상 미국은 전쟁의 직간접적 분쟁에 개입 중입니다. 오죽하면 미국 군사력 위기설까지 제기될 정도인 테요. 그리고 유감스럽지만 이는 어느 정도 진실에 가깝습니다. 우선 외부 환경적인 요인을 살펴보자면 중국과 러시아가 냉각되어 있었던 분위기를 녹이고 밀착관계를 형성한 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심지어 이런 와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두 나라의 경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러시아에는 지옥이 펼쳐지겠지만 중국에는 무조건 이득입니다. 가뜩이나 심각한 전력 부족 사태에 시달리고 있던 중국은 저렴한 값에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할 수 있게 된 덕에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핵무장을 완료하고 러시아와 중국을 등에 입은 북한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칼날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놓고 이란제 무기와 북한제에 포탄이 쓰이는 것만 해도 그들의 사이가 얼마나 두터워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합은 미국의 가장 큰 무기인 경제 제재를 무력화합니다. 적과 아군을 나누는 이분법적 논리로만 설명하면 미국이 더 이상 적의 성장을 견제할 수 없게 된 셈입니다. 전쟁 후 포스트화 시대를 지나 전쟁 전 프리워 시대를 맞이한 지금 두 개 이상의 전쟁을 감당해야 하는 미국으로선 힘에 붙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전후 전쟁 전의 개념은 현재 유럽과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가 대 국가의 물리적 충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국가연합 대 국가연합의 분쟁 다시 말해 세계대전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미국의 군사적 위기가 화두로 떠오를 만한 상황인테요. 게다가 가장 실질적인 문제는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음에도 그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미국의 제조 능력이 역량 부족으로 허덕이는 순간까지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제전략 문제연구소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미국의 전쟁 수행 능력에 경종을 올렸습니다. 현재 미국은 상황에 비해 군수 물자 생산 능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한테요. 인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래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선 지금의 준비 상황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교적 다툼이 발생할 여지를 줄이기 위해 빙빙 돌리긴 했지만 결국 양한 전쟁에 미국이 개입할 시 지금 준비태세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보고인테요. 미국 국제전략 문제연구소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미국은 계획보다 훨씬 많은 양의 포탄과 미사일을 소모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신형 장거리 대한미사일로 AGM-84 하푼 이후 무려 44년 만에 호기롭게 개발한 AGM-158C LRASM은 일주일 만에 바닥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AGM-158C 생산 기간이 최저 2년이며 2023년 1년간 기껏해야 88발 구매에 그쳤음을 감안하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추산치입니다. 일정 수준의 양 역시 보장되지 않으면 전쟁의 승리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테요. 일각에서는 미국이 앓는 소리를 하는 게 국방비와 분담금 중액을 위한 빌드업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국방 예산 증가에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근거 자료를 만들고 평화 유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무임 승차 중이던 나토 소속 유럽 국가들과 자국 방위 안보까지 미국에 떠맑였었던 캐나다 등의 압박을 가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라는 건데요. 물론 이건 역시 틀린 주장은 아닙니다. 트럼프 정권 이후 미국은 소위 말하는 평화분담금을 동맹국들에 더 얻어내려 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미국의 탄약 부족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미국 국제전략연구소는 미국의 탄약 부족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충돌을 대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방산 역량 강화를 위한 낮아 협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되었습니다. 다만 진짜 문제는 군수 물자 생산 역량 부족이 비단 미국의 골치거리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유럽은 절망적인 수준인 테요. 오죽하면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포탄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정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현재 유럽의 탄약류 가격은 최소 5배에서 최고 10배까지 올랐는데요. 현재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조만간 협상을 한다고 했지만 나토에서는 러시아의 이런 발언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푸틴 역시 나토 국가를 공격하는 일은 없다고 재차 발표를 했지만 나토의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나토 동맹국들에게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에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유럽 나토 물자 관리팀장은 인터뷰를 통해 전 유럽에 걸친 탄약 부족 현상을 실감한 서방 국가들이 자국의 비축분을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앞다퉈 포탄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가격이 부물려졌다며 포탄 수급에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공동으로 개발한 155 자주포 아처의 포탄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인 2021년보다 10배 이상 비싸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럽 각국의 포탄 생산 역량이 형편없다 보니 가격만 치솟을 뿐 정작 중요한 포탄 수급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건데요. 심지어 독일조차도 길어야 일주일이면 비축한 탄약이 전부 공란의 상태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군수 물자 제조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미국과 유럽에서도 위기감을 느끼고 포탄 생산을 늘리고 있지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은 포탄 생산 역량을 한 달 만에 사형발까지 폭발적으로 끌어올렸고 이를 위해 2022에서 2023에 2조 7천억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투자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육군 탄약 공장은 이미 포화 상태이기에 더 늘리기 위해선 아예 새로운 탄약 공장을 추가 건설해야 할 처지입니다. 그래도 천만다행히도 아주 가까운 곳에 해결책이 있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포탄 생산량은 극비인 관계로 대중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인 추정은 가능한데요. 과거 우크라이나군의 포탄 부족 현상에 대해 미 국방부는 대한민국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면 41일 이내에 155모탄 33만발을 전장에 투입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300만발이 넘는 양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이 1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탄약 생산량이 30만발에 불과한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탄 보유량은 사실상 엄청난 수준인테요. 현재 한국의 포탄 생산 전문기업인 풍산의 설비에서 생산하는 탄약량이 월 20만발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한국은 중공업공단과 화학공단에서까지 집중적으로 생산해낸다면 일주일이란 시간 동안 전세계가 쓸 수 있는 양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155포탄을 비롯해 각종 포탄을 많이 생산하고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 육군이 K9 등 자주포만 2천여대를 운용하기 때문인데요. 제조업 강국 한국은 이제 포탄을 비롯해 최신 무기까지 개발하고 만들며 세계 최강의 방산 국가로 발돋움 하고 있습니다. 한화의 에로스페이스가 지난 8월 6일 K9 자주포로 미국 레이시온의 엑스칼리버 정밀 유도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물론 유럽에서도 놀라고 있는데 특히 최근 K9 자주포를 도입한 루마니아에서는 난리가 났다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디펜스 루마니아는 지난 8일 루마니아에도 투입될 K9 자주포의 놀라운 성공 정교한 미국산 엑스칼리버 발사체를 이용한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놀라운 영상과 함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K9 자주포가 발사한 엑스칼리버 유도탄이 약 50km 떨어진 목표물을 놀라운 정확도로 타격했다면 테스트의 주요 목적은 다양한 발사체 작동 모드를 사용해 거의 50km 떨어진 표적을 타겟팅하여 K9의 엑스칼리버 발사체와의 호환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시험 발사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노르웨이군의 K9 자주포비다르로 발사된 발사체가 전폭탄 모드에서 1m 미만의 오차로 목표물에 명중했습니다. 또한 발사체는 버스트 높이 모드에서 목표물 ome에서 폭발하여 효과적인 파괴를 보장했습니다. 라고 감탄했습니다. 이 성공적인 테스트를 통해 K9 자주포는 2014년부터 사용된 엑스칼리버와 같은 정교한 유도탄과 함께 작동할 수 있는 전세계 포병 시스템의 엘리트 그룹에 속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디펜스 루마니아는 루마니아가 이 K9 자주포 54대를 7년 만에 최대 규모로 구매했다며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엑스칼리버는 미군이 이라크 전쟁에서 사용해 92%의 명중률과 오차범위 4m라는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어 극찬받았습니다. 그런데 K9 자주포에서 쏘자 이보다 더 정확한 1m 미만의 오차로 목표물에 명중했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했습니다. 엑스칼리버는 지금 미국, 캐나다, 스페인, 스웨덴, 인도 등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 K9 자주포에서 엑스칼리버를 쐈을 때 무서운 명중률을 확인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무기 정보를 주로 올리는 하크메이스는 K9 자주포로 한 엑스칼리버 시험 발사 영상을 올리면서 K9 155탄약 6종을 올리며 얼마나 호환성이 큰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집트에서 해안 방어포로 군함을 격침하는 놀라운 장면을 다시 올렸습니다. K9 자주포는 높은 명중률과 놀라운 기동력도 대단하지만 어떤 미사일이나 유도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는 높은 호환성 또한 많은 국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연이은 호환성 시험과 기술 개발 소식은 K9 자주포를 도입한 국가들에게 큰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은 미국에서 벌어진 것으로 미국산 엑스칼리버 K9 실사격 시험 성공은 미국 수출에 대한 가능성까지 높여놓았다고 했습니다. 미국군이 장사정포 플랫폼 시제품 개발을 최근 중단하면서 한화에어로 스페이스는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9위 자주포를 제안하고 있는 상황인데 점점 긍정적인 결과로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9 자주포가 이렇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 폴란드는 최근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폴란드는 최근 오는 8월 15일 육군이날 기념 퍼레이드 리허설을 실시했는데 가장 하이라이트인 마지막 부분에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폴란드 군에게 가장 큰 자부심이자 주변국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리허설이 끝나자마자 코시니아크 카미시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화요일과 수요일에 두 개의 중요한 계약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폴란드 군에게 획기적인 주가 될 것입니다. 이번 주는 폴란드 무기산업 계약과 최첨단 장비 구매의 주간이 될 것입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K9 자주포 152문에 대한 2차 방산 계약 체결에 대한 발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은 발트해를 장악하려고 하는 러시아를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한데 여기에 K9 자주포는 기동성이 뛰어나고 정확한 타격이 가능한 포병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에 이어 최근 루마니아까지 K9 자주포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K9 자주포를 선택한 나라들은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이제 방어용이 아니라 전쟁 시 빠르게 진격이 가능한 K2 전차 도입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와 루마니아 모두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에 대한 특집 기사와 분석을 내놓으면서 하나같이 K2 전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디펜스 루마니아는 8일 한 군사 전문가와 인터뷰한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습니다. 이 군사 전문가는 루마니아 남동부 다국적 군단의 첫 번째 사령관인 카탈린 토메스쿠 중장이었습니다. 그는 루마니아 지상군이 2026년부터 에이브람스 M1A 탱크 54대를 납품하여 장갑 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라고 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 많은 제조업체가 더 이상 매우 짧은 기간에 상당한 양의 탱크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 전차는 매우 훌륭하지만 무게와 유지관리가 복잡하다는 큰 단점이 있다고 말하면서 K2 전차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사회자는 에이브람스에 대해 자세하게 물어봤지만 그는 이미 K2 전차를 대거 도입한 폴란드를 부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최근에 봤어요. 루마니아에서 K2 블랙팬서를 테스트했는데 폴란드가 그 옵션을 선택했습니다. 실제 장군급 사령관과 국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군비 부서의 책임자는 우리가 에이브람스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계획은 분명히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300대의 K2를 어딘가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처럼 에이브람스와 함께 말이죠. 하지만 제가 추천을 해드리자면요. 먼저 어떤 종류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내 말은 에이브람스 한계 대대로 제한하면 그 이후에는 전략 자산으로 남게 됩니다. 적은 숫자인 것 같지만 우리 영토를 향해 어디로 갈지 알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디를 공격해야 하는지 알고 성공한다면 50대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또한 적에게 위협이 되기도 하는데 폴란드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위협이 됩니다. 왜 폴란드가 러시아가 보유하거나 구매하고 있는 전차의 수만큼 K2 전차를 구매하고 있을까요? 폴란드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크렘린의 최종 지도자가 폴란드가 몇 년 안에 제공한 보복 능력으로 폴란드에 대처할 수 있는지 세 번이나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계획대로라면 폴란드는 아마도 유럽에서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문제입니다. 우리한테 돌아와요. 또한 외부에서 우리 산업을 참여시키는 것이 최종 제조업체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우리와 함께 역량을 개발하자는 뜻이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물론 한국이 처음에 전략적인 장비와 인퓨전을 가지고 들어올 것이지만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루마니아가 서로 갖고 싶은 것만 딜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곡사포 계약이 아주 잘 체결되었습니다. 입찰이 진행되었고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새로운 곡사포는 아주 멋지고 좋았죠. 한국의 K-9 썬더는 어떤가요? 한국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부르죠? 제가 한국에 다녀온 정보에 따르면요. 그들은 현재 생산이 꽉 차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상쇄를 할 것이고 새로운 공장을 건설할 것입니다. 이 산업에 루마니아 사람들을 참여시키겠지만 현재 루마니아의 산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2000년대 이후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루마니아를 비롯해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군수산업이 거의 사라졌는데 한국산 무기는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하게 해준다며 크게 호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K-9자주포 클럽을 만들어 기술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고 최근에는 국내에서 사격 요령부터 응급조치까지 훈련시켜주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업체가 아닌 실제 사용하는 우리 군이 가르쳐주는 요령과 사용법은 차원이 다르다며 놀라위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지난달 9일부터 약 3주간 육군 국제과정 K-9자주포 교육을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여기에 호주 폴란드 이집트 장병들이 참여했습니다. 교육과정은 모두 영어로 진행됐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놀라운 기술들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K-9자주포를 응급상황 때 직사로 사격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폴란드군은 직사 사격은 생각조차 못했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했습니다. 한 육군본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산업체가 가르쳐줄 수 있는 K-9 운용법은 자동차 운전으로 치면 면허시험장 안에서 하는 오토매틱 자동운전급이라면 군은 보다 실전적이고 전문적인 도로 주행스틱 수동운전급 운용법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확장주의와 트럼프로 상징되는 미국의 세계경찰국가 역할 포기로 이제 유럽은 자체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누구보다 다급하게 군비 증강에 나선 국가들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로 있는 동유럽 국가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이 한국산 방산 무기들을 대거 도입하면서 유럽의 한국 무기 전성시대를 열었는데요. 이제는 불가리아마저도 한국의 FA-50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체 어떤 장점들이 러브콜이 쏟아지게 만드는 것인지 오늘은 국가 간 연합훈련에서 증명된 FA-50의 능력 그리고 미국 수출을 정조준하고 있는 KAI의 전략 등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폴란드의 한국산 전투기 도입을 계기로 두 나라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과 폴란드가 공군대 공군회의를 창설하기로 해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공군대 공군회의는 공군 차원의 군사적 협력 필요성이 큰 국가와 개설해 전략전술 방위산업 등 다방면의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양측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결정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와 한국 공군이 이처럼 군사적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밀착하게 된 계기는 한국산 전투기 FA-50이 폴란드에 수출되면서 이를 발판 삼아 두 나라 공군의 교류가 필요해지고 나아가 전략, 전술, 방위산업 전반에 걸쳐 협력이 필요해졌다는 데에 공감하고 회의체 창설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폴란드는 2022년 K-9 자주포와 KE 전차는 물론 FA-50 48대를 도입하기로 하는 대형 계약을 한국과 체결했는데요. 우리 공군은 FA-50이나 T-50, KT-1 훈련기 등 국산 기체를 도입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한국산 항공기 국제기술협력기구 KTCG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KTCG는 도입국의 기술 및 군수를 지원하는 기구인데요. 공군대 공군회의는 단순히 기술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한 폴란드가 전술적 전략적 협력으로 나아가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나라는 FA-50의 전술적 운용 노하우는 물론 두 나라가 공유하고 상호 조종사 교류 등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이런 협력을 통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최근 양산이 개시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수출 등 방산 관련 안건인데요. 공군대 공군회의를 통해 이러한 논의들이 자연스럽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만들고 있는 경공격기 FA-50은 이제 폴란드는 물론 불가리아에서도 러브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가리아는 현재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이를 위해 작년 10월 불가리아 국방 전략을 개정하고 전투기, 장갑차, 자주포, 대공방어 미사일, 잠수함 등 총 13개 부문의 다양한 신형 무기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불가리아 공군 현대화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전투기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경공격기 FA-50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불가리아에서는 FA-52 불가리아 공군에 노후화된 아에로사의 L-39 알바트로스 훈련기와 소련제 미그미그 29 전투기, 수호 이수 25 전투기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이상적인 슬루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훈련과 전투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FA-52 물가리아의 항공 역량을 현대화할 수 있는 다목적 플랫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7월 29일, 물가리아 매체 노비니시는 KAI의 FA-50 대체 어떤 전투기인가? 라는 내용의 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FA-50 최신 버전을 통해 글로벌 경전투기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 네덜란드 항공잡지 스크램블의 분석에 따르면 KAI의 FA-50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성공적인 모델임이 입증되었다. 군사 전문가들은 조만간 한국의 전투기들이 뛰어난 성능으로 유명세를 얻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FA-50이 눈에 띈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현재 다목적 소형 무인기 AAP를 FA-50에 통합시켜 머지않은 시점에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현하려고 하고 있다. 다목적 소형 무인기 AAP는 유인기를 대신해 감시, 정찰, 전자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어 전투기와 조종사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 다른 4세대 전투기들과 비교할 때 FA-50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점이다. FA-50의 저렴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운용고도 및 최고속도라는 측면에서 FA-50 파이터 이글이 보여주는 성능을 4세대 전투기들의 최대 80% 수준에 달해 그야말로 극강의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다. 즉, 동급 최고 기체의 최대 80% 정도의 성능을 지닌 플랫폼을 50에서 60% 정도의 가격으로 구현해내겠다는 FA-50 파이트 이글 KF-21 보람의 설계 이념은 세계 정세에 묘하게 들어맞았고 한국 전투기들의 경쟁력을 높였다. 폴란드에서의 성공적인 운용을 시작으로 이제 KAI는 물가리아를 비롯해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는 동유럽 및 중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FA-50을 홍보 중이다. 불가리아 언론은 FA-50 파이터 이글과 동급 최강의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과 미국의 세계 경찰 국가 역할 축소로 인해 유럽이 자체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 예산이 많지 않은 물가리아는 필리핀처럼 다목적 전투기 역할을 해줄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2014년 필리핀은 한국으로부터 FA-50 PH-12대를 도입해 필리핀 공군의 핵심 항공전력으로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있는데요. 필리핀은 고급 전투기 수요를 위해 F-16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지만 F-16이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전투기도 아니고 그럴만한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라 훈련과 전투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한국의 FA-50을 도입해 F-16을 보완하고 F-16 조종사를 위한 훈련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했는데 결과는 대만족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나라에서 FA-50의 다목적 기능에 대해 검증이 되자 이제 루멘 라데프 불가리아 대통령도 FA-50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불가리아의 라데프 대통령은 지난 2월 한국의 국회의장과 만나 한국이 폴란드에 수출한 전투기 FA-50이나 KE 전차에 관심이 많다며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력히 희망한 바 있는데요. 발칸, 코카소스, 우크라이나 등 주변국의 분쟁 가능성이 커지면서 나토 최전선인 불가리아 역시 2032년까지 GDP의 2%를 국방비로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중 20%를 신무기 조달에 활용해 군사장비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구나 FA-50이 북대서양조약기구 표준과 호환돼 나토 작전에도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다는 점은 동유럽 국가인 물가리아로의 수출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KAI는 FA-50 납품과 함께 기술 이전과 현지 제조 옵션을 포함해 불가리아 항공우주부문과 협력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인데요. 또한 노보셀로노보 SELO에 주둔하고 있는 나토 다국적 전투단의 규모도 늘릴 예정이라 FA-50 도입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와 필리핀 공군의 FA-50PH가 얼마 전 호주 상공에서 우정 비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한국 필리핀 수교 75주년이어서 이번 우정 비행의 의미는 더욱 컸습니다. 더구나 필리핀 공군이 운행한 FA-50PH는 한국의 FA-50을 필리핀의 요구 조건에 맞춰 지난 2014년 한국이 제작해 수출한 기종이었습니다. 필리핀 공군이 운행한 FA-50PH는 지난 2017년 필리핀군과 반군 사이 벌어진 마라위 전투에서 맹활약하며 반군을 물리쳐 필리핀에서는 게임 체인저로 물립니다. 우리 공군에 따르면 이번 한국과 필리핀의 우정 비행은 호주에서 열리고 있는 대규모 다국적 연합 공중훈련 2024 피치 블랙 훈련을 계기로 이뤄졌는데요. 한국의 F-15K 2대와 필리핀의 FA-50PH 3대가 약 20분간 호주 다원기지 상공을 날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의 창공 누비는 FA-50은 군사 강국 미국으로서의 수출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군은 지난 12일부터 F-15K 6대와 병력백여명을 호주에 파견해 피치 블랙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데요. 이번 피치 블랙 훈련에는 한국과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인도 등 16개국에서 참가했고 미국 공군의 F-22, 이탈리아 공군 F-35B, 프랑스 공군 라팔, 인도 공군 SU-30MKI 등 16개국 공군의 최강 전투기가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이었습니다. 이런 훈련에 우리 기술로 제작된 국산 전투기가 정식 대비한 것은 대한민국 항공산업 역사의 새로운 획을 그은 일로 평가받을 만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KAI가 개발한 다목적 전투기 FA-50은 성능과 운용 효율성 등을 인정받으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최근 KAI는 FA-50 단좌형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최대 500대 이상을 판매하고 시장 점유율 5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FA-50은 미국 로키드 마틴사와 KTX의 사업을 통해 만든 초음속 훈련기인 T-50 골드니그를 기반으로 개발한 후 현재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주요 4개국 수출을 비롯해 폴란드 등 전 세계 138대가 수출됐습니다. 최근에는 페루도 FA-50 도입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공대 공공대지 미사일과 일반 폭탄, 기관포 등 기본 무기와 합동정밀직 격탄 JDAM, 지능형 확산탄 SFW과 같은 정밀 유도 무기 등 4, 5T의 무장 탑재까지 가능한 FA-50이야말로 페루, 태국, 필리핀 등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투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세계 각국 수출 실적과 관심을 바탕으로 KAI는 이제 우리 전투기가 가야 할 최종 목표인 군사대국 미국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KAI의 목표는 280여 대 규모인 미 공군 전술훈련기 사업과 220대 도입 예정인 미 해군 고등훈련기 전술훈련기 사업인데요. 만일 FA-50이 미국 수출에 성공한다면 FA-50은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500대 규모의 경공격기 시장과 KAI가 개발 중인 FA-50 단저형 시장에서 추가로 300대를 수출해 총 1300대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전술훈련기 도입 사업은 KAI의 FA-50과 보잉 사부 컨소시엄으로 개발된 T-7어가 2파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특히 T-7어는 지난 2018년 미 공군 고등훈련기 APT 사업에서 우리 T-50어와 경쟁에 승리한 기종이어서 KAI는 이번에 단단히 서륙을 벼르고 있습니다. FA-50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필리핀이 한국에 놀라운 요청을 공식적으로 해왔는데요. 중국의 무식한 질주는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일본의 한 매체는 중국이 항공모함에 탑재할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선양비기 공업진단은 지난 6월 말 공개한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J-31B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육상기지에서 해상기지로라며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 항공모함 탑재를 염두에 두고 개발된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중국이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무모함은 갈수록 더하고 있었습니다. 군사력으로는 세계 최강 미군도 무섭지 않다며 미 항모전단의 코앞에서 미국을 자극하고 있었죠. 중국은 교만하고 무식한 행태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도 무섭지 않다는 듯이 서해 인근에서 작전 중인 F-35에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J-20이 접근하며 도발하는 일까지 벌어졌었죠. 미국과 러시아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스텔스 전투기를 직접 만들어내며 이제는 군사기술력에 있어서도 미국에 밀리지 않는다는 것을 과시하듯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세상 무서울 것 없다는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며 대한민국 서해 영공까지 넘보고 있던 J-20 편대는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한순간에 주랭랑을 치듯 전부 중국 본토로 긴급해양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마침내 한국에서 실체를 드러낸 대스텔스 결전 병기 때문이었습니다. 서해 영공에서 도발을 서슴지 않았던 중국 전투기가 무슨 이유에서 주랭랑을 쳤는지 궁금해집니다. 미국의 이지스 시스템조차 뛰어넘었다고 인정받고 있는 우리 한국의 새로운 방패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텔스 전투기를 가장 먼저 개발하고 실전 배치한 미국은 핵무기와 마찬가지로 스텔스 전투기 역시 계속해서 미국이 독점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항하기 위해 각종 대스텔스 수단들을 개발해왔고 중 최전선에 있는 무기가 바로 미국의 최첨단 방공함 이지스함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가장 최신의 이지스함은 지난해 첫 번째 함정이 취역한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 구축함인데요. 이는 기존 알레이버크급 구축함보다 더 강력한 무장을 갖추고 있는 다목적 플랫폼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이전 알레이버크급에 탑재되어 있던 ANSPY1 레이더보다 더 강력하고 탐지 능력이 향상된 ANSPY6 레이더 시스템이 탑재되었다는 것이었는데요. 기존의 비능 동형 위상 배열 PESA 레이더였던 ANSPY1은 전투기, 미사일 등 공중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이 뛰어난 레이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PESA 방식의 한계와 레이더 밴드의 문제로 소형 타겟이나 스텔스 전투기를 추적하는 정밀 탐색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에 이어 중국까지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게 되었고 무인기가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 A4 레이더로 업그레이드된 ANSPY6 레이더를 탑재한 것입니다. 알레이버크급의 새로운 ANSPY6 레이더는 기존 레이더에 비해 약 30배 더 강력한 감지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스텔스 전투기까지도 탐지 가능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레이더 중 하나입니다. 알레이버크급을 시작으로 항공모함, 강습상륙함, 프리기탐 등 미 해군의 거의 모든 함선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알레이버크급보다 더욱 강력하고 스텔스 전투기에 진정한 천적이 될 함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지스 시스템의 국산화에 다가서고 있는 한국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해군은 알레이버크급에 비견될 국산 이지스함 KDDX 권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니 이지스함이라 알려진 7000톤급 구축함 18대를 건조하는 사업으로 이신형 이지스함들을 대한민국 해군의 새로운 주축으로 삼을 계획이죠. 그런데 영하이 KDDX가 대중들의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구축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은 KDDX의 레이더가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의 ANSP와 이용 레이더보다 강하고 선진적인 레이더 체계가 될 거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KDDX에는 충남급 호위함처럼 360도 전방위 탐지 및 추적, 대응이 가능한 사면 고정형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가 장착될 예정입니다. 상당히 대형 레이더로 ANANSP와 이용 레이더보다 더 많은 질화갈륨 소자가 적용되었고 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질화갈륨 소자를 다이아몬드 기판 위에 증착시키는 최신 공법까지 사용하여 기본적인 하드웨어 성능에서부터 ANANSP와 이용 레이더보다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로 S밴드만을 사용하는 ANANSP와 이용 레이더와 달리 KDDX의 레이더는 듀얼밴드 레이더로 X밴드 레이더를 별도로 통합함으로써 더 다양한 주파수 대역을 커버할 수 있어 다목적 임무수행에 유리한데요. 또한 적의 레이더 재밍 시도에도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나의 레이더가 재밍에 의해 마비되더라도 다른 레이더가 표적을 계속해서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KDDX의 레이더가 CTPS와 통합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CTPS를 한국말로 풀었으면 합동전투전송처리 시스템으로 전투 상황에서 여러 레이더와 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융합하고 공유함으로써 더 정확하고 포괄적인 상황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력통제 시스템과도 연동되어 있어 동시에 여러 플랫폼이 하나의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등 전투 효율성을 극도로 상승시키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네트워크 중심 전쟁으로 변화해가고 있는 현대전장의 트렌드와도 부합하는 기술로 KDDX 여러 대가 함대를 이루어 네트워크망을 형성할수록 그 위력이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스텔스 전투기라고 하더라도 절대 피할 수 없는 그물망으로 한반도 영해를 뒤덮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름지기 방공함이라면 강력한 눈만큼이나 강력한 공격수단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에 SME, SM3, SM6 등 강력한 함대공 미사일들이 있는 것처럼 KDDX 역시 우리 해군에서 가장 날카로운 창을 지니게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초방위사업청은 LIG, 넥스원과 3,306억 원 규모의 함대공 유도탄 개발 사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기존 함대공 유도탄일 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해국 미사일입니다. 2018년 개발이 완료된 이국산 함대공 유도 무기는 대규모로 양산되어 우리 함정의 주력 미사일로 탑재되고 있는데요. 목표물을 추적하기 위해 유도탄의 무선 주파수를 추적하는 탐색기와 적외선 연령상 탐색기 두 가지 탐색기를 탑재하고 있어 악천후 속에서도 효과적으로 목표물을 추적이 가능하죠. 수직 발사대의 탑재에 운용하기 때문에 함정의 기동 상황과 표적의 위치와 무관하게 전방위 동시교전이 가능한 미사일입니다. 매우 빠른 반응 속도로 유사시 적 함정을 타격하는 것도 가능한 만능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뛰어난 해국 미사일도 사거리가 20km의 최고 속도가 마하 2호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발전해가는 전투기와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선 더 강력한 방패를 준비할 필요가 있었죠. 새롭게 개발되는 함대공 유도탄이 있는 이를 위해 기존 해국에 비해 사거리와 비행 속도가 대폭 향상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상세 스펙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 미국에서 도입해 운용 중인 SME 함대공 미사일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ME는 정밀 유도 타격이 가능한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로 150km가 넘는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최고 속도는 마하 3호에 달합니다. 함대공 유도탄이의 최소 스펙도 SME 수준이 목표이며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가장 먼저 KDDX에 탑재되어 대한민국의 연공을 더욱 단단하게 지켜낼 방패가 될 예정이죠. 스텔스기를 포착 및 추적할 수 있는 눈과 크게 휘둘러 스텔스기를 파리처럼 격추시킬 팔까지 달며 KDDX는 스텔스 전투기에 천적이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또한 KDDX에는 전통적인 가스터빈 추진체계가 아닌 통합전기식 추진체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가스터빈이나 디젤 엔진으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성하고 이 전기로 모터를 돌려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추진방식으로 기존 방식보다 가속 성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연비 효율도 높고 저소음 기동이 가능해 적 잠수함의 탐지가 용이합니다. 또한 막대한 전기 공급량으로 함선의 각종 첨단 장비를 운용하는데도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알레이버크급은 여전히 가스터빈 추진체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신뢰성이 높은 검증된 시스템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성능 면에서는 전기 추진체계에 완전히 밀리고 있죠. 이처럼 종합성능에서 최신형 알레이버크급보다 우수한 KDDX의 등장으로 구축함 건조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미국을 처음으로 앞서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한국의 방산을 예의주시하던 중국은 KDDX의 등장에 크게 당황하고 있었는데요. 오만한 중국은 J-20을 개발하며 동아시아의 제공권을 확실히 손에 쥐었다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항모전단이라고 해도 유럽과 아시아를 동시에 커버할 수 없으니 홈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동아시아에선 대량의 스텔스 전투기로 미국의 F-35를 포함해 한국과 일본 공군을 밀어내고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KDDX 프로젝트가 예상을 뛰어넘는 성능으로 등장하며 오히려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목을 더욱 단단히 틀어막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KDDX의 등장으로 J-20의 스텔스 성능이 들통날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철저하게 정보를 차단하고 있는 덕분에 J-20의 진짜 스텔스 성능이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J-20은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우선 J-20의 형상 설계가 미국의 F-35나 F-22와 비교했을 때 레이더 단면적을 최소화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앞쪽 공기 흡입구와 후방 배기구의 형상이 스텔스 성능을 크게 깎아먹고 있으며 매끄럽지 못한 표면 돌출부와 복잡한 형상이 오히려 RCS를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스텔스 코팅 물질 기술이 미국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 평가받고 있으며 엔진과 A사 레이더, 전자전 장비의 수준이 5세대 전투기로 분류할 만한 성능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스텔스 성능은 갖추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에 직접 레이더에 조사해보기 전까지는 J-20의 스텔스 능력을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KDDX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CTPS로 한 몸처럼 이어진 KDDX 함대가 한반도 영해를 뒤덮게 된다면 어설픈 J-20은 물론 F-35라고 하더라도 우리 군의 레이더 감시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이제 더욱 굳건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절대 넘보지 못할 것 같았던 벽을 하나씩 무너뜨리며 더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하길 바라는 바입니다. 한화가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하자 지난 20일 카를로스 델토로 미국 해군성 장관은 이례적으로 해군 홈페이지에 이런 성명을 올렸습니다. 한화의 필리조선소 인수는 우리의 새로운 해양치국의 판도를 뒤집는 중요한 사건이다. 델토로 장관의 성명은 중국의 압도적인 군함 건조 능력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동맹과 함께 종합적 해양 세력을 구축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미 해군성 장관이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편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보고서 중국의 해군 구축 분석을 보면 미국이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느끼는 공포감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나마 미국이 미사일 탑재량, 기동성, 작전 반경 등으로 현대 해군의 중추라 불리는 구축함을 73척 보유해 중국의 42척보다 많다는 점은 위안거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이 이 격차마저 빠르게 좁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2003년 20척의 구축함을 보유했으나 2023년엔 42척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미국이 지난 20년간 11척의 구축함 만을 진수한 데 비해 중국은 23척을 진수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중국은 미국 최대 조선소보다 훨씬 거대한 조선소들을 수십 개나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권함 능력이 미국 대비 최소 230배 이상 압도하고 있다고 지적해 미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미국은 물부를 가릴 처지가 아닐 정도로 빨리 대안을 찾아야 할 처지가 되었고 결국 동맹 한국의 조선소를 활용해 중국의 군함 건조 속도를 따라잡으려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미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국 조선소의 잠수함 건조 능력을 취재해 보도했는데 이를 통해 한국의 잠수함 건조 능력에 미국과 중국 이 깜짝 놀랐고 특히 세계 최초 잠수함 제작 자동화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대체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어떤 잠수함 건조 능력을 확인하고 깜짝 놀란 것인지 또 중국은 왜 자기들이 견제해야 할 나라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하는 것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하나 조선소를 방문해 잠수함 건조에 반드시 필요한 압력 선체를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빠르게 완성하는 한국 조선소의 역량 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특히 직경만 9에서 10m인 대형 잠수함 골조인 압력 선체를 섹션으로 개발해 핵심 장비를 넣고 조립하는 방식으로 잠수함을 생산하면서 생산 속도를 빠르게 했고 90% 이상의 잠수함 공정을 자동화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압력 선체는 잠수함을 구성하는 기본 뼈대로 단순한 원으로 여러 개 구성되고 마지막으로 공장에서 조립해 커다란 잠수함을 완성하지만 이 압력 선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국가도 군사강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잠수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력 체계와 무조건 부상하는 부력 시스템이지만 압력 선체가 진원으로 제대로 제작되지 않으면 수십 미터도 잠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원형인 진원으로 압력 선체를 만드는 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 자동화를 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잠수함 건조 기술 중 압력 선체를 만드는 기술 조차 자동화해서 미국과 일본마저 이 분야에서는 앞서고 있다고 분석하 대한민국의 잠수함 건조 능력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함정 건조 능력이 이렇게까지 발전하다니 중국은 기겁하고 있는 듯합니다. 중국 관영 매체인 인민망은 한국의 호위함 건조 능력이 고속도로에 진입 했다며 미 해군이 한국과 협력해 부족한 전력을 보충할까봐 우려를 표하고 나섰습니다. 이 매체는 중국과 자웅을 겨루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조선 능력이 만일 미국과 손잡고 군함 건조에 이용될 경우 중국에 상당한 방해가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를 넘어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중국 해군이 미국과 손 잡은 한국 해군으로 인해 견제를 받을까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 입니다. 중국 매체는 일본은 2000년대 초부터 쇠락하기 시작했다. 미쓰비시와 가와사키 중공업이 일본 조선업을 독점하면서 경쟁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쇠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과 손을 잡고 해굴력을 강화해도 그것은 큰 위협이 아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 한국은 일본과 차원이 다른 조선 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과 전세계 조선시장에서 자웅을 겨루는 경쟁자 이다. 심지어 한국은 지난 20년 동안 중국의 파상공세에도 살아남아 이제 고부 가차치 선박 건조 분야에서 1등을 차지할 정도로 막강하다. 한국은 올봄 6대의 신형 전투함 건조 사업을 승인했고 호위함 건조 능력이 인천급에서 시작해 KDDX 구축함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해군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언론은 이렇게 지적 했습니다. 2000년대 초만 해도 한국은 북한을 방어하기 위한 연안방위 정도만 해왔다. 그런데 이제 군사 강국들이나 할 수 있는 대형 군함을 건조하기 시작 하고 항공모함으로 운용할 수 있는 독도함도 두 척이나 보유하고 있다. 대형 전투함 숫자는 벌써 40여 대에 이르며 군수 지원함을 추가로 더 건조하기로 결정하면서 장거리 군사 작전이 가능한 능력까지 확보해 가고 있다. 한국 해군에 보유한 주요 군함 보유 숫자는 유럽의 주요 나라 해군 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더구나 한국은 수천 톤급의 대형 군함의 건조가 빠르고 단가 또한 저렴 하며 서방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군함 을 건조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에 대해 면밀히 분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에 대해 면밀히 분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한국을 축혀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태국에서 한국의 대구급 호위함 은 한 척에 6천억 원 정도 인데 중국을 제치고 태국 호위함 사업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실제로 필리핀이 자국 연안 에서 실시한 해상훈련에서 한국에서 산 호위함으로 실제 미사일까지 발사해 원거리 표적까지 맞추자 한국산 전투함의 성능에 크게 놀라고 있는데요. 중국 매체는 최근 한국이 제작한 호위함 이 3연 이상 배열 레이더를 장착하고 전투체계를 국산화 했으며 통합마스터까지 장착했다는 점을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최신 호위함 이 첨단 소자가 적용된 에이사 레이더를 운용해서 수백 킬로미터까지 감지가 가능하고 미 해군과 네트워크 통신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한국 해군의 군함들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참가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가장 큰 우려는 중국의 파상공세에도 고부가 가치선 건조에 있어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 압도적인 한국의 조선사들이 미국과 손을 잡는 상황 이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보고서 중국의 해군 구축 분석을 보면 현재 중국의 군함은 234척으로 이미 미 해군을 능가하며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80척에 달하는 중국 해안경비대의 소형 군함은 제외돼 있습니다. 소형 군함을 제외하고도 234척의 군함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계 해전사를 살펴보면 해군 규모가 더 큰 국가가 승리한 경우가 28번 중 25번에 달합니다. 따라서 중국과의 해양 패권 경쟁에서 열세를 느낀 미국은 동맹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미 이지스함의 한계를 뛰어넘는 한국의 차기 구축함 사업 kddx 구축함이 첨단 성능을 보며 더욱 더 한국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스텔스 성능을 갖춘 6000티급 해군의 차세대 주력 함정인 미니 이지스함 6척을 발주하는 것인데요. 선체부터 전투체계 레이더 등 각종 무장까지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입니다. 한국의 kddx 구축함에는 미 이지스함에 있는 sp와 1d 위상 배열 레이더보다도 기술적으로 한 세대 더 발전되어 있는 s밴드 a사 레이더인 근거리 탐지용 x밴드 a사 레이더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또 정조대왕급을 위해 개발된 한국형 해저면 반사파 소나체계 견인식 저주파 능동 소나체계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한국 kddx 구축함에는 국산용 레이저 및 전투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산형 함대공 미사일을 비롯한 한국형 무기체계와의 통합이 용이합니다. 또한 만제 배수량까지 8000에서 9000톤까지 억제해 전기추진 시스템만으로도 통상 항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연비가 정조대왕급은 물론 이순신급보다도 우수해 운용유지비가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정조대왕급 시리즈와 비교해도 현저히 적은 인원으로도 운용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스펙을 가진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사업을 보면서 중국은 더욱더 한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는데요. 한편 7조 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을 놓고 수의 계약과 경쟁 입찰 중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느냐가 첨예하게 대립 중입니다. 현재 kddx 사업은 하나오션이 개념 설계 hd 현대중공업이 기본 설계를 각각 맡았고 앞으로 상세 설계 및 초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전례를 보면 군함 건조 사업은 통상 기본 설계를 이행한 업체가 이후 단계까지 모두 맡아왔는데요. 그러나 이번에는 과거 hd 현대중공업 직원 8명이 kddx 개념 설계 관련 군사 기미를 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며 선정 방식에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기존 관례처럼 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 계약으로 진행할 경우 기본 설계를 맡았던 hd 현대중공업이 kddx 사업을 가져갈 수 있지만 hd 현대중공업 직원들의 유죄 판결에 따라 경쟁 입찰로 사업자 선정 방식이 바뀌면 hd 현대중공업이 1,8점의 감점을 받기 때문에 하나오션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그동안 관례대로 수의 계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하나오션은 자사 군사 기미를 hd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몰래 빼내 유출의 불법을 저지른 만큼 경쟁 입찰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사업자 선정 방식을 무엇으로 하느냐가 최종 수주전 승리업체를 판가름 지을 수 있어 두 회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kddx 사업의 최종 수주를 결정짓는 사업자 선정 방식은 이달 말 혹은 8월 초 결정될 예정인데요. 귀추가 주목됩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보고서 중국의 해군 구축 분석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해군력을 현 추세로 팽창하고 미국이 조선업 재건에 실패할 경우 중국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은 높아져갈 것이다. 미국이 지금이라도 대한미사일들 양상과 함께 초계함과 호위함 및 무인 함정들을 늘리는 데 주력한다면 해군력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과 같은 아태 지역 동맹들과의 협력을 통한 조선업 재건은 필수 요소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이 스텔스 성능을 갖춘 6000티급 해군의 차세대 주력 함정인 미니 이지스함 6척을 발주하는 kddx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다면 자주포 전차 등 지상 무기 강국에 이어 군함 건조에 있어 세계적인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